야 다 왔어. 좀만 더 올라가면 돼. 전방네 가면 진짜 예뻐. 보고 자시고 나 곧 조상룡하고 하이파이브 할 것 같다고. 엄살 피지 마. 그렇긴 한데 잠깐 쉬었다 올라가면 안 돼? 안 돼. 지금 쉬면 더 힘들어. 밤에 보면 진짜 예술이야 여기. 아 예쁘기는 근데 진짜 예쁘다. 근데 요즘 이런 거는 근데 VR로도 다 가능하지 않나? 동네 집은 이 높은 데로 올라와야 됐었을까 그거지. 예쁘긴 진짜 예뻐. 그치? 우리 밤에도 또 올라오는 거다? 야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. 나 운동하라도 챙겼을 거 아냐. 그냥 여기서 저녁까지 있으면 안 돼? 아 밤에는 차 타고 와야지. 자. 응. 짜오기로 해서 차로 오면 금방이거든. 그러네? 주차장. 너 진짜 대박. 완전 대박이다. 아니 너네는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. 아 괜찮아 괜찮아. 어떡해 어떡해 봐. 많이 아파? 어떡해. 많이 안 아파? 진짜 너무 아파? 119 불고하니? 난 괜찮으니까 여기까지였는데 너라도 올라갔다 와라. 그게 좋을 거 같은데? 많이 아프지? 이거 얼음 찜질을 좀 내가 해주고 있을까봐. 그럼 얼음 찜질 먼저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. 너라도 가서 영상 찍어주면 안 될까? 그게 좋겠다. 그럼 알았어. 내가 후딱 갔다 올게. 무슨 새끼리로 전화 줘야 돼. 알았지? 응. 우리 합이 잘 맞아? 그렇구나. 커피 마실래? 너무 좋아. 너무ách rat다. 열 molt Cath mentions 아 어 네 ver